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EBS 수능특강 필수확인 문항 캐스트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수능이 많이 남진 않았어. 한 50몇일 남은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EBS를 지금 상황에서 풀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데 이 캐스트는 우리의 그 연계교제 EBS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이걸 4주 정도의 시간 4주 4번 4번 정도 수특을 2번 그리고 수환을 2번 해서 수능특강에서 꼭 여러분이 좀 봐줬으면 좋겠는 그런 문제들을 캐스트마다 한 2, 3문제 정도씩 길지 않아. 많지 않고 정말 가볍게 좀 들을 수 있게 여러분들 갖고 있는 EBS 책 꺼내가지고 그거 제가 몇 쪽 펴봐. 그러면 이제 펴서 이 문제는 좀 확인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EBS는 여러분들 70포인트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죠? 의미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때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 뭐 이 정도 짧게 얘기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EBS는 중요하지. 물리도 중요해요. 수능특강이 있고 그리고 수능완성 그리고 파이널이 있죠. 그렇죠? 파이널. 물리원은 파이널까지 나옵니다. 이거 이외에는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계 교재에는 이 두 마리가 연계 교재. 이게 연계고 뒤에 있는 이 파이널은 이미 출간이 되어 있지만 연계가 아닙니다. 이건 연계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풀어봤다고 하면 잘 안 풀리는 것들 복습하면 되는 건데 내가 지금 풀질 않았다. 풀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제 풀커리를 따라온다고 하면 그 안에 다 EBS는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남아서 내가 풀어보고 싶다. 그럼 뭐 풀어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더 하겠다는데 뭐 이게 쓸모없는 책도 아니고 뭐 더 해도 돼. 그렇지만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굳이 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현재 지금 존재해. 지금 할 것도 막 버거워. 꼭 해야 되는 것들이야. 그럴 때는 굳이 EBS를 사실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난이도가 높은 책이 아니거든요. 얘들이. 그냥 공부할 거리가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연계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 좀 마음이 좀 안정도 되고 이러니까 좋은 문제집일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지만 킬러 반영이 잘 안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중하급 문제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른 문제집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죠. 그렇죠? 킬러 반영했으면 참 좋겠는데. 똑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아이디어만 딱 따와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최후, 가장 마지막에 할 것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수특보다는 수환이 더 중요하다. 알겠죠? 수특은 나온 지가 조금 됐잖아요. 그렇죠? 오늘 초에 나온 거고 수환은 이제 몇 개월 더 지나서 중순쯤에 나왔기 때문에 1년에 그 절반 정도. 한 6, 7월 달에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좋습니다. 문항도, 난이도도 약간 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특보다는 수환의 무게중심을 두고 공부를 해주면 되겠고 파이널은 연계교재는 아닌데 저는 풀어보기를 원해요.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아주 특이한 아이디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들, 문제 자체의 완성도는 당연히 연계교재가 높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좀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수능에서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전모의로 이제 9회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가볍게 쉬운 문제다, 쉬운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풀어보는 거 정도는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들이 EBS를 좀 풀겠다라고 한다면 제 강의를 따라온다면 파이널만 하셔도 됩니다. 파이널만 하셔도 되는데 따라오는 게 아니라 몇 개만 쓰고 있다. 제 강의를 풀컬이는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두 개를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안 나와요. 킬러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란 말이죠. 어떤 의미인가 그게. 최상위권 애들한테는 사실은 EBS는 크게 의미가 없는 책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킬러 반영이 안 되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EBS 안 풀어도 다 맞잖아.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한 번 풀어봤다라고 하면 전체를 다 재풀이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절대 그러지 마. 알겠지? 전체 재풀이하는 거 아니야. 필요한 것만 다 찝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정말 탁월하게 예상을 해가지고 문제들이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문제집은. 그런 것도 염두하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의 1, 2단원에 있는 것 중에 딱 세 문제만 보려고 해. 수능특강은 사실 쉬워. 그래서 제가 어려운 것들을 찾아서 좀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오늘 풀 세 개 문제는 킬러 난이도가 아닙니다. 알아나. 알겠죠? 제 막 특남도 모의교사 풀고 있는 35점 이상 막 맞고 40점 이상 맞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상 크게 도움은 안 돼. 그냥 아 뭐 저런 게 EBS에 있구나. 아 있었구나. 뭐 어렵진 않네. 뭐 이 정도로 느끼게 될 거예요. 가볍게 들으시고. 다만 중앙위권 학생들 중에 뭐 제 강의를 좀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은 아 저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EBS를 쓰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쏠 수가 없어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여기 책. 다만 이제 이렇게 알려는 줄게. 알려는 줄게. 18쪽에 이렇게 9번 빈면 충돌 유형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만 할 테니까. EBS 수능 특강을 꺼내서 아니면 그 PDF 파일이 제공됩니다. 아시겠지만. 메가스터디에 제공하는 게 아니라 EBS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되잖아요.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9평에 반영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판서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8쪽의 9번 문제인데 이 9번 문제는 이 빗면 문제예요. 빗면 문제인데 빗면 위에 물체를 올려놓고 얘를 다시 던지는 던지기 하는 문제인데 그림 보니까 이게 4m 퍼셋으로 빵 쏜 거죠. 그렇죠? 빵 쏴가지고 이 녀석도 여기서 4m 퍼셋 거리를 이렇게 쐈어요. 이렇게 쏜 형태입니다. 그치? 둘 사이 거리가 8m다. 이렇게. 자, 이런 문제에서는 기본형이죠. 사실 이 정도는 기본 문제인데 야, 이 빗면에서는 얘가 받는 중력을 분해하면 이쪽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도 이쪽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를 받고 이 녀석도 이쪽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를 받습니다. 질량이 다를 수도 있죠. 이럴 때 빗면에서 가속도는 m분의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m이 날라하고 지워지니까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로 똑같습니다. 위쪽 방향을 만일 양의 방향으로 한다면 아래 방향은 마이너스니까 이건 마이너스의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방향으로 G 사인 세타의 가속도를 받는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봅니다. 첫 번째가 뭐지? 가속도의 방향이 나오잖아. 이건 기초, 기초, 기초 초기초야. 그렇죠? 가속도 방향은 누구 방향이죠? 가속도 방향은 합력 방향이에요. 근접에서의 말은 알짜 힘 방향 합력 방향 예외가 없어. 합력 방향이에요. a는 m분의 f 아닙니까? 그렇죠? 이 f가 합력이잖아. 가속도의 방향은 예외 없이 합력 방향이다. 그러니까 위로 던지든 밑으로 던지든 이 녀석은 MG 사인 세타 받으니까 가속도 방향은 같은 거예요. 다만 운동 방향이랑 얘는 반대니까 느려지는 거고 얘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니까 빨라지는 거죠. 알겠지? 가속도 방향은 알짜 힘 방향 합력 방향이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과의 관계를 따져서 느려지는지 빨라지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알겠지? 그런 것들 꼭 잘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억에서 물어보는 게 A와 B의 가속도 방향은 반대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틀렸죠. 가속도 방향은 같다. 왜 알짜 힘 방향이 MG 사인 세타니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빨라지는 거고 얘는 반대로 가고 있었으니까 느려지는 거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상대속도 개념인데 상대속도 상대속도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속도 정도로 알아두는 게 가장 좋죠. 충돌할 때는 야 이 녀석이 4m per second 근데 제가 반대쪽에 4m per second 올라오지 않습니까? 가까워진 속도는 8m per second 거든. 그래서 이때 상대속도의 크기는 8m per second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유지가 됩니다. 이런 같은 빗면에서는 왜냐하면 가속도 같기 때문에 그래. 가속도 같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얘가 지금 상대속도가 8이잖아요. 얘가 빨라지는 것만큼 얘가 느려져요. 가속도는 초당 속도 변화량의 의미이기 때문에 얘가 1 빨라지면 1 느려져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5가 되면 이 녀석은 올라오는 방향으로 3이 되니까 가까워지는 손님이 또 8이에요. 계속 상대속도가 일정하다. 같은 빗면 위에 올라가 있는 두 물체의 운동은 상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B 입장에서 A를 보면 B가 A를 보면 상대속도가 8인데 8로 계속 일정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마치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속의 운동처럼 모든 건 나중심이야. 이것처럼 B 입장에서 오면요. 둘 사이 거리가 8m가 떨어져 있는데 제가 8m 퍼스 쭉 와서 둘 사이 거리가 0이 될 때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충돌 시간은 1초입니다. 1초에 충돌해요. 1초에 충돌한다고. 뭔 소리냐면 충돌 시간을 빨리 구할 수 있죠. 충돌 시간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가까워지는 속력 여기서는 8이죠. 그렇죠? 8분의 사이 거리 8초 동안에 8m를 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충돌 시간은 이렇게 되니까 1초 후 1세크 1초 후에 둘은 충돌을 하게 되어 있다. 알겠죠? B가 A를 보면 8m 퍼스 세크로 8m를 다가와서 꽝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1초 후.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충돌하는 순간 운동 방향이 반대다. 어차피 충돌할 때 B는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고 A는 올라오다가 충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올라오다가 A가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속력은 B가 A의 세베이다. A가 V면 3V다. 이런 거죠. 됐니? 그럼 가까운 손님 메신이 지금 3으로 가는 데 V로 오니까 4V지. 그것도 8이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8이어야 되니까. 계속 얘는 상대 속도가 8을 유지해야 되니까 충돌하는 순간에는 이게 4V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V는 2m per sec.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2m per sec고 이 녀석은 몇이다? 6m per sec.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1초 후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제 가속도의 크기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를. 왜냐하면 이게 1초 후에 충돌하는 모습이거든. 1초 동안 실제로 움직이거든요. 1초 동안에 4에서 6으로 2m per sec가 빨라졌기 때문에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으로 간다면 가속도의 정의식이죠. 법칙식이고요. 속도 변화량은 2고요. 시간은 1초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2m per sec 제곱이 가속도의 크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 됐죠? 네. 음. 그렇군요. 물론 방향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이니까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굳이 이쪽 방향에 마이너스로 본다면 마이너스 2m per sec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는데 힘 알짱을 받는데 속도 변화량은 1초 2이다. 이 정도로 가속도의 크기는 니은의 1m per sec 적업이 아니라 2m per sec 적업이다. 충돌하는 순간 A의 속력 A의 속력은 2m per sec. 맞네요. 디귿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번 구평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올라가는 방향만 반대로 해서 거의 유사하게 반영이 됐는데 사실상 뭐 야 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그냥 뭐 풀이법을 외우고 있을 정도 아니냐? 그렇죠? 뭐 제 강의 광고는 아닙니다만 광고란 얘기야. 특난도 특강에서는 그냥 너무 많이 봤던 이런 걸 베이스로 그냥 깔고 가잖아요. 빗면 유형 시작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었으니까 이건 사실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한테는 기초가 되는 기초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난도라고 볼 수도 어렵죠. 보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역학이 좀 수특이 너무 쉽단 말이야. 그중에 뭐 하나 건질 만한 건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다음 36쪽에 가보면 역학 문제 하나가 더 있어. 36쪽에 뭐 12번에 그 움직 도르래가 있는데 움직 도르래는 나올 확률은 희박합니다. 희박한데 뭐 참고해서 공부는 해놓는데 내가 볼 거는 11번이에요. 11번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이 11번도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중요한 내용이죠. 요즘에 그 공면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많이 나오거든 공면에서 물체가 이렇게 한 마리가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번에 9평에도 반영됐던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물론 뭐 아주 쉽습니다만 11번은 9평에 출제가 되었죠. 유사한 게 그림은 물론 뭐 9평에 나온 건 중간에 힘 받고 막 이래요. 알겠죠? 그림은 빗면 위에 점 A, B를 각각 V랑 3, V의 속력으로 통과한 질량이 M인 물체가 반대쪽 빗면 위에 점 D를 속력 V로 통과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야 빗면에서는 얘가 마찰이 없다라고 하면 얘가 가만히 놓으면 쭉 움직일 때 계속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이 보존돼요.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이 항상 보존되죠. 기본 중에 기본 아니야? 그치? 보존이 되는데 여기를 이 녀석이 질량은 M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질량이 M짜리가 V구에는 여기를 3V로 통과를 한단 말이야. A점과 B점은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높이가 같은 게 이렇게 나오죠. 높이 같고 높이 같다. 이렇게 주고 있단 말이죠. 여기 지금 C점이 D점인데 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퍼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합 아니야? 그치? 둘의 합인데 퍼텐셜 에너지는 MGH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잖아. 그렇지? 네. 그렇겠지.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는 바로 퍼텐셜이 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같다. 여기 있을 때는 3V예요. 3V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높이가 같잖아요.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고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같으니까 여기 속력 V입니다. 여기도 기본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에서는 C에서 D까지 중력이 물지 않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 여기. C에서 D까지 갈 때 중력이 한 일. 이 위에서는 중력이 MG 사인 세타로 나타나죠. 빗면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로 나타나는데 MG 사인 세타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중력은 원래 MG인데 그것 중에 운동에 영향을 주는 건 빗면 방향으로 분해한 MG 사인 세타거든. 그리고 이제 F라고 한다면 이동거리 S라고 한다면 중력이 한 일은 사실 음의 값이죠. 운동을 방해하는 힘은 항상 음의 일을 한다고 해.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생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평가원에 이걸 물어본 적이 없어.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한 스타일인 거야. 원래는 물리학에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운동의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한 일은 반드시 마이너스 음의 일이란 말이죠. 이 마이너스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원래 물리학에서 이 마이너스 생각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운동의 반대 방향 반대로 작용했을 때는 음의 일을 한다. 특히 이게 이제 운동의 에너지 변화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 감소량이잖아요. 나중 운동의 에너지 나중 운동의 에너지 2분의 1 M 곱하기 M 곱하기 V제곱에서 9 V적을 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 M V제곱 이게 음의 일이고 항상 여기서 지금 쓴 건 뭐예요? R자임 여기서는 지금 중력이 R자임이거든. 그렇죠? R자임이 한 일이 뭐의 변화량이다? 운동의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일 에너지 정리라는 걸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력이 한 일 구해라 그러면 운동의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운동의 변화량은 나중 값이에요. 처음 값 뺀 거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예. 당연히 여기 올라갈 때 운동의 에너지가 감소한 대신에 퍼텐셜이 증가한다라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운동의 에너지가 지금 4 M V제곱 감소했잖아. 퍼텐셜 증가량이 4 M V제곱 증가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자, 기억 여튼 기억은 맞는 거예요. 니은 물체재와 알자 힘의 크기는 A에서 B까지랑 C에서 D까지가 몇 배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알자 힘이 한 일이 항상 운동의 변화량이잖아. 근데 여기 운동의 변화량이나 여기 운동의 변화량은 어때요? 그렇죠?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작용한 힘을 만일 F라고 했을 때 일반화시켜서 일반화시켜서 F가 한 1만큼 운동의 에너지가 변한다라는 걸 쓴다고 했을 때 여기랑 여기 힘의 비를 구하고 싶은데 거리비가 지금 거리비가 나와있지? 1대 몇으로 나와있어? 1대 2로 나와있잖아. 거리가 1대 2의 비를 줬단 말이야. 근데 운동의 에너지 변화량이 같아요. 지금 여기나 여기나 크기는 그럼 이게 1대 1의 곱이 같아야 돼. 그렇다면 힘의 비는 2대 1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빗면에 작용한 힘의 비는 2대 1이다. 이렇게 해석이 또 되는 거지. ASB까지가 CSD까지의 2배이다. 그래요. 디유는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디겟 ASB까지 증간 운동의 에너지 증간 운동의 에너지가 4MV제곱이죠. 퍼텐셜 감소량이랑 똑같고. CD 과정에서 높이 변화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지? 여기 퍼텐셜 변화량이랑 운동의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죠. 다 4MV제곱이에요. 운동의 에너지 4MV제곱 변했고 퍼텐셜 4MV제곱. 여기도 운동의 에너지 4MV제곱. 퍼텐셜 4MV제곱. 높이 차 똑같잖아요. 재량. 재량. 그렇죠? 예. 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높이 같다고 했으니까 3부이고요. 여기 속력 같다고 했으니까 같은 높이다. 이 정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디귿. 틀렸습니다. 같답니다. 기역, 니은 3번. 됐죠? 이 두 문제는 제가 수능 특강에서 반드시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니까 잘 숙지를 좀 해놓으시고 유턴역학에서는 사실상 제가 짚어드릴 거는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기본형들이야. 기본형. 뭐 다 어느 문제집이나 다 있는 그런 형들이니까 이 두 가지는 꼭 잘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2단원에서는 2단원이 물질과 전자기장인데 2단원에서는 반도체랑 트랜지스터 뭐 이런 것들 다 기본형으로밖에 없어. 수특은 조금 오래 아쉬울 정도로 좀 이렇다게 탁월하기 좋은 것들은 별로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2단원에서는 전기장과 전기력 유형 중에 이거는 현장에서도 질문이 대단히 많이 들어오는 문제인데 8번 문제예요. 72쪽에 보면 8번 문제. 특이한 스타일인데 질문이 워낙 많아서 이건 꼭 한번 제가 이런 캐스트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 8번에 보니까 그림 가는 균일하지 않은 전기장 영역에 대전되지 않은 도체구 A가 고정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이 8번 문제가 전기장이 이렇게 이렇게 좀 균일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전기장이 이렇게 있대. 전기장이 오른쪽으로 와서 전기장이 밀도가 점점 전기력성의 밀도가 점점 커져. 빽빽해져.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전기장이 이렇게 균일하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가와 나에서 얘는 균일하고 나에서는 얘는 이제 빽빽한 근데 여기에 지금 이런 전기장에 뭐가 놓여있냐면 물체가 이렇게 금속구가 놓여있어. 금속구가 놓여있거든. 여기도 금속구가 이렇게 놓여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전기장이거든. 자 전기장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복습 겸 편하게 한번 들어봐. 전기장이란 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인데 만일 여기에 플러스 판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판이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놓게 되면 힘은 오른쪽으로 받겠지. 그치? 이렇게 양전화가 플러스가 받는 힘 방향 우리가 전기장 방향이라고 해서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 전기장 방향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고 우리가 간주하고 이쪽에 플러스가 있다고 간주해도 무방하다. 처음에는 나중에는 뭐 익숙하게 그냥 오른쪽이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힘 받을 거고 마이너스는 전기장의 반대쪽으로 힘 받는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 여기서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봐봐. 여기 부도체를 놓잖아요. 부도체. 도체를 놓는 거로 하자. 부도체도 물론 유전분극이 되지만 도체를 놓는다고 합시다.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잖아요. 자유전자 그럼 다 왼쪽으로 쏠린단 말이야. 여기는 플러스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내가 도체를 놓잖아요. 도체를 놓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유도된다. 정전기 유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이 상황이거든 지금.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있는 곳을 내가 전기장만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 마이너스 오른쪽에 플러스가 된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야.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되니까 얘가 중성 도체였는데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얘가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이 문제는 뭐냐면 대전되지 않은 도체국 중성 도체국이었단 말이야. 전화량이 0이라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 똑같아서. 근데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쏠리고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쏠리면 이 왼쪽 부분 왼쪽 부분은 마이너스 Q에 전화를 띈다고 한다면 이 오른쪽 부분은 플러스 Q에 전화를 띄게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Q면 플러스 Q 이렇게 전화량이 똑같게. 합치면 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빽빽한 거 너무 오랜만에 보잖아요. 빽빽한 거. 이거 봐봐. 여기 플러스가 있으면 여기 전기력선 그림이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거로 그리지 않습니까? 양전화 놓게 되면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힘 바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때 이 근처가 전기장이 세지. 거기는 빽빽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기장의 세기랑 비리한다라는 거죠.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얘기는 전화들이 힘을 크게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힘을 크게 받는다고.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점전을 놓게 되면 이런 정전규도 현상에 의해서 여기에 플러스인 녀석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인 녀석은 그 반대로 힘을 받는데 얘를 보니까 오른쪽은 빽빽하잖아요. 전기력선이 빽빽하니까 힘을 좀 크게 받는다고요. 빽빽한 곳이 전화들이 힘을 크게 받는 전기장이 센 곳이란 말이죠. 여긴 좀 힘을 약하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전기력의 벡터합이 오른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전기력의 벡터합이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요. 그런데 이 녀석은 오른쪽과 왼쪽의 빽빽함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플러스는 오른쪽 힘 받을 거고 마이너스는 왼쪽 힘 받는데 그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서는 이 녀석이 받는 전기력의 벡터합은 0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빽빽한 거 기억나? 빽빽한 곳이 전기장이 센 곳이야. 이게 너무 여러분이 개념을 한 지가 오래돼서 이걸 잘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전기장의 색이라는 거는 1클롬당 받는 힘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Q분의 F잖아.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Q2다. 전환에 갔다라고 하면 전기장이 세면 힘도 크게 받는다. 이 녀석이 전기장이 좀 센 쪽이 약한 쪽이잖아. 이쪽이 더 힘을 크게 받는다. 알겠죠? 얘는 갔다 전기장이 균이라니까 0이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전기장의 색에는 1클롬당 받는 힘. 힘을 전화량으로 나눠가지고 1클롬당 받는 힘으로 환산해놓은 게 전기장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A의 왼쪽 부분을 small a라고 표시했는데 그 부분의 전화는 무슨 전화냐? 음전화로 대전되어 있다는 것과 이것과 이것 중에 힘을 누가 더 크게 받냐? 여기는 전기력의 합력이 0이니까 여기는 0은 아니고 오른쪽으로 합력이 나타나니까 이쪽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였어. 그래서 2단원의 물질과 전자기장 파트에서는 제가 학생들을 모니터링 해보고 질문도 받아보고 한 결과 이 문제 빼놓고는 사실 그다지 어려움을 느낄 만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가볍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제가 수능특강 3, 4단원 특히 4단원은 돌림임과 유체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조금 몇 문제 짚어줄 것만 딱 필수문항 몇 개만 좀 보고 그 다음 주에 수능완성도 확인을 좀 하면서 이렇게 일주일 하나씩 캐스트를 여러분들 소개하면서 또 함께 만나고 고민을 여러분들 고민을 제가 여기서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게시판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고민들을 또 상담을 좀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앞으로 남은 기간 공부 안 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더 많이 공부한다? 열심히 하란 말만 들으니까 너네 지겹잖아? 하지마. 옆에 있는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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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